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십과, 감기가 심하니까 약을 드세요를 공부하겠습니다. 십과에서는 무엇을 같이 공부해요? 네, 맞습니다. 십과에서는 v, e니까 n 말고 n, n 말고 n도 이 두 개의 문법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 에릭 씨가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이 문법을 써서 대화를 할 거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들어 보세요. 두통 말고 또 다른 증상은 없어요? 열이 좀 있고 가끔 기침도 해요. 그래요? 어디 한번 봅시다. 아이고, 목이 많이 부었네요. 그럼 약을 먹어야 돼요? 네, 감기가 심하니까 약을 좀 드세요. 그리고 기침도 하고 목도 많이 부었으니까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세요. 주말 동안 외출하지 말고 푹 쉬세요.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에릭 씨하고 의사 선생님이 무슨 말을 했어요? 네, 에릭 씨가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감기가 심하니까 약을 좀 드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네, 맞습니다. 목이 많이 부었으니까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함께 브이의니까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됐어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왜 이렇게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세요? 자, 대답해요. 아, 저는 학생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아, 공부해야 해요. 왜요? 저는 학생이에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문장도 같이 볼까요? 그 다음 문장이에요. 자, 언제 시간이 되세요? 질문이 있어요. 언제 시간이 있어요? 언제 시간이 되세요?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답이 있네요.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오후에 만날까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왜 내일 오후에 만나요?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오늘은 바빠요. 오늘은 바빠요. 그러니까 내일 오후에 만날까요?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오후에 만날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문장도 같이 볼까요? 그 다음 문장이에요. 텔레비전을 봐도 돼요? 아, 저는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 싶어요. 텔레비전을 봐도 돼요? 질문했어요. 대답합니다. 아, 아니요. 아니요. 저는 공부하고 있으니까 텔레비전을 켜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왜 켜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있으니까 텔레비전을 켜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이해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장 같이 볼까요? 자, 점심때 뭘 먹을 거예요? 이렇게 질문이 있어요. 오, 여러분은 점심에 무엇을 먹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좋아요.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대답해요? 같이 볼까요? 네, 어제는 삼겹살을 먹었으니까 오늘은 비빔밥을 먹을 거예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비빔밥을 먹을 거예요. 왜? 맞습니다. 저는 어제 삼겹살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은 삼겹살을 안 먹어요. 아, 오늘은 비빔밥을 먹을 거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배우는 으니까는 이유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유는 내 생각을 강하게 말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 으니까 뒤에는 내 생각을 말하는 문법이 많이 와요. 어, 선생님, 그럼 어떤 문법이 많이 와요? 아, 여러분, 같이 볼까요? 으니까 뒤에 자주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다 공부했어요. 으세요, 지 마세요. 그리고, 네, 맞습니다. 읍시다, 을까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음연 안되다, 아어여도 되다. 그리고, 네, 맞습니다. 아어여야 하다. 이렇게 내 생각을 말하는 문법하고 많이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이해했어요? 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이유를 말하는 문법을 또 무엇을 공부했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1급 때 공부했어요. 아서, 어여, 여서. 좋아요. 그 문법도 이유를 말하는 문법입니다. 하지만, 으니까 하고 무엇이 달라요? 네, 맞아요. 우리가 1급에서 공부했던 아, 어여, 여서는 우리 의세요처럼 시키는 문법하고는 같이 쓸 수 없어요. 그리고, 읍시다, 을까요?처럼 우리 같이 해요라는 문법하고도 쓸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배우는 으니까는 여기에 있는 문법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번에는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어떻게 사용해요? 선생님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n이에요. n, n은 이니까, 그리고 과거, n이었으니까, n이었으니까, 그리고 미래, n일 거니까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어, 선생님, 그럼 어떻게 사용해요? 아, 같이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 형, 학생, n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단어는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네, 받침이 있어요. 여기 마지막 단어에 받침이 있습니다. 자, 받침이 있으면 어떻게? 네, 그렇죠. 받침이 있을 때는 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 선생님, 그런데 여기에 또 n이 있어요. 누나, 친구, 여기는 끝에 받침이, 네, 받침이 없습니다. 누나, 친구, 받침이 없으면, 네, 받침이 없으면, 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학생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학생이니까, 누나,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누나니까, 좋습니다. 우리 이니까, 니까는 현재를 말할 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과거, 선생님, 저는 과거를 쓰고 싶어요.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받침이 있습니다. 과거예요. 네, 이었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 그런데 받침이 없을 때는 좋습니다. 받침이 없을 때는 였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여기는 과거를 말해요. 과거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형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형이었으니까. 그리고 친구, 받침이 없어요? 네, 친구였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했어요. 지금까지 현재, 과거 봤어요. 그럼, 네, 자, 마지막 미래를 볼까요? 미래예요. 미래는 여러분,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없어요. 다, 네, 다 일 거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학생 일 거니까. 누나, 네, 누나 일 거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다 잘 이해했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n만 쓸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죠. 우리 a, v, d, v도 다 쓸 수 있어요. 그럼 같이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 v입니다. v는 a, v, d, v 두 개를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네, 읽다, 좋다, a, v, d, v 가 있어요. 우리 이 단어는 다 앞에, 네, 받침이 있습니다. 읽다, 좋다, 이렇게 받침이 있어요. 그런데 밑에, 자, 또 단어가 있어요. 오다, 크다, a, v, d, v. 자, 이 단어는 다 앞에, 네, 다 앞에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봅시다. 받침이 있을 때는 여러분, 으니까, 으니까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받침이 없을 때는, 네, 받침이 없을 때는 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읽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읽으니까. 그럼 크다는, 네, 크니까. 이렇게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 다릅니다. 자, 우리 v, 으니까는 지금, 현재를 말할 때 사용해요. 그러면 과거를 사용하고 싶어요. 자, 여기 과거예요. 여러분, v, at, ut였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a, v, d, v 이렇게 다 쓸 수 있어요. 여기에, 네, 가다, 좋다, 이렇게 a, v하고 d, v가 있습니다. 다 앞에, 아가 있어요. 오가 있어요. 이렇게 아, 오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아, 오가 있어요. 아, 쓰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다, 네, 좋았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어, 그런데 밑에 또 단어가 있네요. 먹다, 크다 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다 앞에, 네, 다 앞에 어예요. 그리고 으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 오가 있어요? 아니요. 아, 오가 없어요. 아, 오가 없으면, 어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스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먹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먹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요리하다, 깨끗하다 입니다. 여러분, 요리하다, 깨끗하다는 네, 우리 하다가 있습니다. 하다. 여러분, 요리하다, 깨끗하다, 하다예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였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깨끗하다 어떻게 말해요? 네, 깨끗하였으니까, 깨끗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미래도 같이 볼까요? 자, 미래입니다. 브이 을 꺼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 익다, 좋다, A, V, D, V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다 앞에는, 네,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익다, 좋다, 이렇게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있을 때는 어떻게 말해요? 네, 맞아요. 받침이 있을 때는 을 거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좋다, 어떻게 말해요? 네, 좋을 거니까.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오다, 크다가 있네요. 여러분, 우리 오다하고 크다는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없을 때는, 네, ㄹ 거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올 거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어떻게 사용해요? 다 알아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잘 말할 수 있어요? 문장을 잘 만들 수 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할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답을 만들어 보세요. 답을 만드는 연습을 할까요? 자, 수업시간 휴대폰을 사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수업시간입니다. 수업시간은? 네, 맞아요. 수업시간 N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수업시간 휴대폰을 사용하지 마세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잘 만들었어요. 여기 수업시간이니까, 수업시간이니까 휴대폰을 사용하지 마세요. 휴대폰을 사용하지 마세요. 어, 왜요? 아, 수업시간이에요. 수업시간이니까 사용하지 마세요.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많이 하는 말이네요. 자, 2번 볼까요? 2번이에요. 여보세요? 지영 씨 있어요? 아, 저는 지영 씨하고 전화하고 싶어요. 통화하고 싶어요. 대답이에요. 지금 씻다, 나중에 전화하세요. 나중에 전화하세요. 지금 씻다. 여러분, 씻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받침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자, 같이 볼까요? 지금 씻으니까, 지금 지영 씨가 씻으니까 나중에 전화하세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지요? 네, 좋아요. 그 다음입니다. 지금 시간이 있어요? 어, 지금 시간이 있어요? 대답합니다. 지금 바쁘다. 다음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자, 여러분. 지금 바쁘다. 다음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받침이 없습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네, 좋습니다. 지금 바쁘니까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다시 이야기해요. 왜요? 지금 바빠요. 바쁘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여러분, 같이 볼까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제가 3급에 갈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제가 3급에 갈 수 있을까요? 2급에서 열심히 공부하다, 3급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아, 여러분은 다 2급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3급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 공부하다, 2급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과거로 생각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과거입니다. 네, 좋습니다. 2급에서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3급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2급을 지금 열심히 공부해요. 공부했으니까 3급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를 같이 볼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와, 맛있겠어요. 이거 먹어도 돼요? 이 음식을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대답해요. 어, 왜 안 돼요? 내일 파티에서 먹다, 먹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먹다지만 여기에 내일이 있어요. 그럼? 네, 맞아요. 미래예요. 미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같이 볼까요? 내일 파티에서 먹을 거니까 먹지 마세요. 왜 먹지 마세요? 아, 내일 파티에서 먹어요. 먹을 거예요. 먹을 거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문법을 잘 사용해서 우리 답을 만들어 봤어요.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대화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그림이 있어요. 먼저, 앞에 그림 여러분, 어디예요? 네,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그러면 뒤에는?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동대문 시장,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고 대답을 같이 볼까요? 자, 주말에 백화점에 같이 갈까요? 질문했어요. 여러분, 주말에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오, 그러면 주말에 백화점에 같이 갈까요? 이렇게 선생님이 질문해요. 그럼 여러분이 대답할 거예요. 백화점은 시장에 갑시다. 아, 시장에 갑시다. 왜요? 백화점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자, 백화점은 비싸니까 시장에 갑시다. 비싸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요. 시장에 갑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2번 문제도 볼까요? 2번이에요. 2번은 여러분, 그림, 앞에 있는 그림이 어디예요? 네, 좋아. 여러분, 수영. 수영장입니다. 그러면 뒤에 그림은? 네, 바다. 바다입니다. 수영장, 바다예요. 이것도 여러분, 그림을 보면서 대화를 만들어 볼까요? 자, 더운데 수영장에 수영을 하러 가요. 아, 여러분, 지금 더워요. 더운데 수영장에 수영을 하러 가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해요. 아, 수영장은 바다에 가고 싶어요. 아, 선생님, 저는 수영장 왜? 바다에 가고 싶어요. 왜요? 여러분, 왜? 수영장은? 바다는 넓어요. 수영장은? 네, 여러분, 말해 보세요. 네, 그렇죠? 수영장은 좁으니까 바다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잘했어요.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 여기에 그림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그림은 뭐예요? 네, 지금 아마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영화관이에요. 자, 여기는... 네, 지금 테니스, 배드민턴, 아,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볼까요? 오늘 수업 후에 영화를 같이 봅시다. 음, 영화를 같이 봅시다. 여러분이 대답해요. 저는 어제 영화관에 테니스를 치러 가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어제, 어제예요. 어제를 생각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어제 영화관에 갔으니까, 갔으니까 테니스를 치러 가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과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제를 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선물, 선물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선물이에요? 네, 책이에요. 이것은? 아, 음악 CD. CD인 것 같아요. 자, 질문하고 대답을 볼까요? 다음 주에 에릭 씨 생일인데, 책을 선물할까요? 여러분, 책! 책을 선물할까요? 아, 여러분이 대답합니다. 음, 에릭 씨는 CD를... 자, 생각하세요. CD를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에릭 씨는 CD를... 네, 좋습니다. CD를 좋아하니까 CD를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아, 에릭 씨가 CD를 좋아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그림을 보면서 질문, 대답, 대화를 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하고 마지막 같이 할 문제는 여기 단어가 있어요. 단어를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만드는 연습입니다. 먼저, 눈, 오다, 길, 미끄럽다 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네, 좋아요. 먼저, 눈, 오다 생각할까요? 여러분, 눈을 오다? 아니요. 그럼, 네, 맞습니다. 눈, 오, 오, 다. 그리고, 길, 미끄럽다. 길을 미끄럽다? 아니요. 길이 미끄럽다. 좋아요. 눈이 오다, 길이 미끄럽다 있어요.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은 여기에 한 번 사용해 보세요. 길이 미끄러워요. 왜요? 자, 여러분, 생각했어요? 네, 좋습니다. 같이 볼까요? 눈이 오니까, 길이 미끄러워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2번 볼까요? 2번입니다. 2번은 학생 공부 열심히 해야 하다. 자, 여러분, 이것은? 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학생, 여기에 우리가 배운 문법을 사용하세요. 학생, 공부 열심히 해야 해요. 왜요? 아, 저는 학생이에요. 네, 여러분, 만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학생이니까,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잘했어요? 그럼, 다음 문제도 잘할 수 있어요? 네, 3번이에요. 배고프다, 수업 후, 같이, 식당, 가다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배고프다, 여기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수업 후, 같이, 수업 후, 이, 같이, 수업 후, 을, 같이. 아니요. 수업 후? 네, 맞습니다. 수업 후에 같이 식당, 여러분. 네, 맞습니다. 식당에 가다입니다. 자, 그러면 한 문장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아요. 확인할까요? 배고프니까 수업 후에 같이 식당에 갑시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배가 고프니까, 배고프니까 이렇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선생님하고 무엇을 공부했어요? 네, 으니까를 공부했어요. 이제 으니까를 사용해서 잘 말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1강에서 우리 에릭 씨하고 의사 선생님의 대화를 들었어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이 두통 말고 또 다른 증상은 없어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번 시간은 선생님이랑 같이 N 말고 N, N 말고 N도를 공부할 거예요. 자, 여러분, 준비됐어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문장을 같이 볼까요? 콜라를 마실까요? 아,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콜라를 마실까요? 대답을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콜라 말고 주스를 마시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콜라를 마실까요? 아니요, 저는 콜라 아니에요. 싫어요. 콜라 말고 주스를 마실 거예요. 마시고 싶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일 때 콜라 말고 주스를 마시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한 번 같이 볼까요? 자, 그 다음입니다. 지금 명동에 갈까요? 아, 여러분, 지금 시간이 있어요. 같이 명동에 갈까요? 아, 대답해요. 지금 말고 나중에 갑시다. 지금은 바빠요. 지금 아니에요. 저는 나중에 가고 싶어요. 나중에 갑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배우는 문법, 앤 말고 애는 여러분, 우리 말고 앞에 앤이에요. 그리고 말고 뒤에도 앤이 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싫어요. 앞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싫어요. 하지만 말고 뒤에 있는 것. 아, 괜찮아요. 좋아요. 하고 싶어요. 자, 뒤에는 괜찮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뒤에 있는 것을 해요. 뒤에 있는 것이 좋아요. 그때 앤 말고 앤 이런 문법을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 잘 이해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그 다음 문장도 선생님이랑 같이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 질문이 있어요. 파티에 불고기 말고도 잡채도 할까요? 아, 파티예요. 지금 파티를 해요. 그런데 네, 파티에서 불고기, 불고기를 만들 거예요. 불고기 말고도 잡채도 할까요? 이렇게 질문해요. 자, 대답을 볼까요? 네, 좋아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이에요. 여기에도 파티, 아, 아까 우리 불고기도 만들었어요. 잡채도 만들었어요. 파티에 저, 저 말고 또 지영 씨도 와요. 이렇게 질문해요. 파티에 저 말고 저도 와요. 그리고 지영 씨도 와요. 질문했어요. 대답합니다. 네, 지영 씨도 올 거예요. 이렇게 대답해요. 자, 여러분, 우리 n 말고 n도 의미는 아까 우리 n 말고 n의 의미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 n 말고 n도는 우리 앞에 n이 있습니다. 그리고 n이 있습니다. 까지는 같아요. 하지만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무슨 의미예요? 네, 우리 말고 또 앞에, 앞에도 있어요. 앞에도 있어요. 그리고 뒤에도 있어요. 라는 의미입니다. 자, 앞에 있는 것만 아니라 뒤에도 있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의미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n 말고 n, n 말고 n도, 여기 뒤에 도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달라요. 여기까지 잘 이해했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운 문법을 어떻게 써요?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자, 여기에 n 말고 n, n 말고 n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먼저 n 말고 n은 말고 앞에 n이에요? 뒤에 n이에요?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n 말고 n도는 여러분, 의미는 같지만 조금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사용해요? 어떻게 사용해요?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n 말고 n도는 저 같습니다. 어떻게 같아요? 네, n 말고 도, n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의미는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같아요. 그리고 또 같아요. n 말고 도, 또 n 말고 도, 또 n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네 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운 문법을 어떻게 사용해요?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이거 같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연습해 볼까요? 먼저 우리 답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한강에 갈까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한강에 같이 갈까요? 여러분이 대답합니다. 그래서, 아니요, 아니요, 한강 아니요, 저는 남산에 가고 싶어요. 남산에 갑시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 여러분, 한강, 아니요, 남산 좋아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하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한강 말고, 한강 말고 남산에 갑시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2번도 볼까요? 2번이에요. 이 책을 미키 씨에게 줄까요? 아, 여기 책이 있어요. 이것을 미키 씨에게 줄까요? 아니요, 아니요, 미키 씨 아니요. 주니치 씨에게 주세요. 미키 씨는 아니요, 주니치 씨에게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아니요, 미키 씨 말고 주니치 씨에게 주세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3번을 그럼 같이 볼까요? 3번이에요. 세실 씨는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어요? 아, 세실 씨에게 지금 물어봐요.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어요? 세실 씨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했어요? 네, 저는 영어, 한국어도 잘해요. 아, 그럼 영어도 잘해요. 영어도 잘해요. 한국어도 잘해요. 한국어도 잘해요.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영어 말고도 한국어도 잘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까 선생님하고 공부했어요. 영어 말고도 한국어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할까요? 자, 여기에 버스, 아니요, 기차, 맞아요, 타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문법으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버스 앞에, 아니요, 하지만 뒤에, 괜찮아요? 기차,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같이 볼까요? 자, 버스 말고, 아, 저는 버스 싫어요. 버스 아니에요. 버스 말고 기차를 타요. 기차를 탑시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2번도 잘할 수 있어요. 네, 좋아요. 2번을 같이 봅시다. 자, 2번이에요. 김밥, 아니요, 다른 것 먹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앞에 있는 것, 김밥이? 음, 싫어요, 아니요. 네, 맞습니다. 김밥 말고 다른 것을 먹어요. 저는 김밥 안 좋아해요. 다른 것을 먹어요. 김밥 말고 다른 것을 먹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3번을 볼까요? 3번이에요. 부산. 오, 여러분, 부산입니다. 또 제주도 유명하다. 한국에서는 부산도 유명해요. 그리고 제주도도 유명해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네요. 자, 부산 말고, 부산 말고, 제주도도 유명해요. 부산 말고도, 제주도도 유명해요.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괜찮나요? 그러면 우리 4번도 봅시다. 4번이에요. 나, 여러분, 나입니다. 또 우리 반에서 누가, 누구도, 누가, 오다? 아, 여러분, 여기에서는 질문이네요. 질문. 여러분이 질문을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나 말고도 우리 반에서 누가 와요? 나 말고도, 누구도, 누가 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파티를 해요. 거기에 나, 나도 와요. 그리고 우리 반에서 누구도, 누가, 누가 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문제를 같이 봅시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불고기 또 무슨 음식 준비했다? 여러분, 여기 질문이에요. 질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생각했어요? 그럼 말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불고기 말고도 또 무슨 음식도 준비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불고기 말고 무슨 음식도 준비했어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잘 만들어 봤어요.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질문, 대답, 대화를 만드는 연습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잘 보고 대화를 만들어 주세요. 먼저 질문해요. 후엉 씨는 비빔밥만 만들 수 있어요? 비빔밥, 다른 것은 못 만들어요? 대답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저는, 저는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아니요, 저는 비빔밥도 그리고 다른 음식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음식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다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했어요? 같이 볼까요? 아니요, 저는 비빔밥 말고도 불고기도 만들 수 있어요. 아, 저는 비빔밥 말고도 떡볶이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잘했습니다. 2번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할 수 있어요? 네, 2번을 볼까요? 2번입니다. 이 옷이 어때요? 아, 친구가 옷을 새로 샀어요. 이 옷이 어때요? 여러분이 대답해요. 음, 어때요?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음, 음, 이 옷? 아, 마음에 들어요? 아니요, 별로. 그럼, 다른 옷 어때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세요. 네, 좋습니다. 만들었어요? 네, 좋아요. 이 옷 말고 다른 옷은 어때요? 아, 저는 이 옷은 별로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옷은 어때요? 이 옷 말고 다른 옷은 어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했어요. 3번을 볼까요? 3번입니다. 오늘 같이 놀러 갈 수 있어요? 오, 놀러 갈 수 있어요? 오늘은 바쁘니까... 아, 오늘 조금 바빠요. 오늘 바쁘니까... 에, 가요? 자, 오늘 바쁘니까... 오늘 아니요. 언제 가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 말고 주말에 가요. 오늘 아니에요. 오늘 말고 주말에 가요. 여러분, 오늘 말고 내일 가요. 다 괜찮습니다. 그럼, 그 다음 4번 볼까요? 4번이에요. 에릭 씨는 아침에 빵만 먹어요. 아, 여러분, 아침에 무엇을 먹어요? 빵을 먹어요? 그럼 빵, 빵만 먹어요? 아니요. 네, 아니요. 저는... 좋습니다. 빵도 먹어요. 그리고... 네, 맞아요. 다른 음식. 여러분은 무슨 음식을 같이 먹어요? 네, 좋습니다. 아니요. 저는 빵 말고도 과일도 먹어요. 저는 빵 말고 과일도 먹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잘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를 볼까요? 마지막 문제예요. 친구 상우 씨는 무엇을 잘해요? 아, 제 친구 상우 씨가 있습니다. 상우 씨는 무엇을 잘해요? 질문해요. 자, 상우 씨는 잘해요. 아, 이것도 잘해요. 이것도 잘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친구는 이것도 잘해요. 이것도 잘해요. 네, 여러분 같이 볼까요? 상우 씨는 운동 말고 또 노래도 잘해요. 아, 운동 말고 노래도 잘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요. 아, 운동 아니에요? 공부. 상우 씨는 공부 말고 또 노래도 잘해요.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대화를 만들었어요. 괜찮아요?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제를 할 거예요. 마지막 문제는 여기에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보고 여러분이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에 결혼식, 가다, 운동복, 아니요, 정장, 맞아요, 그리고 입다 이렇게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먼저 결혼식, 가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결혼식, 가다, 아니요, 그럼 맞습니다. 결혼식을, 가다, 결혼식에, 가다, 다 괜찮아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결혼식에, 가다, 결혼식에, 가다, 결혼식에, 가다, 그때 운동복, 아니요, 정장, 괜찮아요, 입어요, 입으세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같이 확인할까요? 결혼식에 갈 때 운동복 말고 정장을 입으세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정장을 입으세요. 운동복 안 돼요. 운동복 말고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2번 문제도 같이 볼까요? 2번이에요. 생일, 케이크, 그리고 미역국, 먹다. 자,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생일이에요. 그때, 케이크, 그리고 미역국. 자, 여기를 여러분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할까요? 그리고 미역국, 여러분 먹다. 네, 좋습니다. 미역국을 먹다. 자, 여러분 말해 볼까요? 네, 좋아요. 생일 때 케이크 말고 미역국도 먹어요. 생일 때 생일이에요. 그때, 생일 때 케이크 말고 미역국도, 케이크 말고도 미역국도 먹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도 여러분 잘 알 수 있어요? 3번입니다. 나중에 고향, 아니요. 해외, 괜찮아요. 살고 싶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고향, 해외. 여기는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해외 살고 싶다.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해외를 살고 싶다? 아니요. 그럼, 네, 맞습니다. 해외에서 살고 싶다. 자, 그러면 한 문장으로 말해 보세요. 네, 좋습니다. 볼까요? 나중에 고향 말고, 고향 말고, 해외에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아, 저는 고향 아니요. 해외에서, 고향 말고, 해외에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같이 볼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름, 쓰다, 빨간색. 오, 다른 색, 괜찮아요. 쓰다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이름, 쓰다, 빨간색,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름, 쓰다, 먼저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이름이 쓰다? 아니요. 그럼, 네, 맞아요. 이름을 쓰다. 이름을 써요. 그때 빨간색, 다른색, 여기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문법으로 사용해 보세요. 자, 다른 색, 쓰다, 어떻게 말해요? 우리 같습니다. 네, 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한 문장으로 같이 말해 볼까요? 우리 이름을 쓸 때, 빨간색 말고 다른 색으로 써야 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 무엇을 공부했어요? 네, 맞아요. n 말고, n. n 말고, n도를 공부했습니다. 이 문법을 사용해서 이제 잘 말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생님하고 무엇을 공부했어요? 네, 으니까, 그리고 n 말고 n, n 말고 n도를 공부했습니다. 그럼, 이 문법을 사용해서 에릭 씨하고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들을 거예요. 듣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어디 한 번 봅시다. 아이고, 목이 많이 부었네요. 그럼 약을 먹어야 돼요? 네, 감기가 심하니까 약을 좀 드세요. 그리고 기침도 하고 목도 많이 부었으니까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세요. 주말 동안 외출하지 말고 푹 쉬세요.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잘 들었어요? 에릭 씨하고 의사 선생님의 대화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감기가 심하니까 약을 좀 드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네, 맞아요. 목도 많이 부었으니까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또 다른 문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말했어요? 네, 감기 말고 또 다른 증상은 없어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에릭 씨하고 의사 선생님의 대화를 들으면서 선생님하고 따라서 읽을 거예요. 자, 준비됐어요. 네, 그러면 듣겠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머리가 많이 아파요. 머리가 많이 아파요. 두통 말고 또 다른 증상은 없어요? 두통 말고 또 다른 증상은 없어요? 열이 좀 있고 가끔 기침도 해요. 열이 좀 있고 가끔 기침도 해요. 그래요? 그래요? 어디 한번 봅시다. 아이고, 목이 많이 부었네요. 그래요? 어디 한번 봅시다. 아이고, 목이 많이 부었네요. 그럼 약을 먹어야 돼요? 네, 감기가 심하니까 약을 좀 드세요. 그리고 기침도 하고 목도 많이 부었으니까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세요. 주말 동안 외출하지 말고 푹 쉬세요.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 네, 감기가 심하니까 약을 좀 드세요. 그리고 기침도 하고 목도 많이 부었으니까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세요. 주말 동안 외출하지 말고 푹 쉬세요.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 자,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잘 따라서 읽었어요? 네, 좋습니다. 잘 읽었어요. 여러분, 에릭 씨하고 의사 선생님이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대화를 만들어서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네,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대화를 만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같이 볼까요? 여기에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그림이에요?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남자하고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아, 시계를 봐요. 네, 시계를 봅니다. 그리고 택시, 택시를 생각해요. 택시를 생각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같이 만들까요? 여기에 시간이 없다, 택시를 타다 이렇게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말해 보세요. 자, 택시를 타다 왜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택시를 탑시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여자가 남자한테 말해요. 아,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택시를 탑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그럼 여자가 지금 말했어요. 남자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대화를 완성해 볼까요? 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택시를 탑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말해요. 그런데 지금 차가 막히는 것 같아요. 길에 차가 많아요. 그래서 움직일 수 없어요. 차가 막히는 것 같아요. 지하철? 아, 남자가 말합니다. 지하철.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택시는 아니에요. 지하철? 음, 괜찮아요. 우리가 오늘 배웠어요. 배운 문법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택시 말고 지하철을 타요. 택시 아니에요. 택시 말고 지하철을 타요. 그래요. 알겠어요. 이렇게 대화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오늘 배웠어요. 으니까 말고 여러분이 잘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여러분 그림이 또 있어요. 무슨 그림이에요? 네, 남자하고 여자가 지금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 얼굴이 어때요? 그런데 여자 얼굴이 어때요? 아, 음식을 먹었어요? 지금 너무 매워요.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럼 대화를 만들어 볼까요? 여기에 김치가 맵다, 먹지 말다 이렇게 있어요. 자, 지금 여자가 말해요. 먹지 말다 왜 김치가 매워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김치가 매우니까 먹지 마세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먹지 마세요. 왜요? 아, 김치가 매워요. 김치가 매우니까 먹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남자가 들었어요. 남자가 듣고 대화를 할 거예요. 자, 김치가 매우니까 먹지 마세요. 남자가 말합니다. 음, 저는 매운 것을 잘 먹어서 괜찮아요. 음, 저는 괜찮아요. 그럼, 그럼 여자한테 말해요. 그럼 이 음식, 아, 김치가 매워요. 그럼 김치 먹지 마세요. 이 음식을. 자,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배운 문법을 사용하세요. 김치, 다른 음식? 음, 좋습니다. 네, 좋아요. 여러분, 잘 만들었어요. 저는 매운 것을 잘 먹어서 괜찮아요. 그럼 김치 말고 이 음식을 먹어보세요. 김치 아니요? 김치 아니요? 이 음식을 먹어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말을 듣고 여자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읽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 음식을 먹어봐야겠어요. 아, 그 음식을 먹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배운 문법, 으니까, 그리고 말고 사용해서 잘 대화를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 마지막 문제를 같이 볼까요? 여러분, 여기 그림에 남자하고 여자가 있네요. 남자는 지금 무슨 음식을 먹고 싶어요? 네, 삼겹살. 삼겹살을 먹고 싶어요. 여자는? 아, 좋습니다. 피자. 피자를 먹고 싶어요. 그럼 지금 남자하고 여자가 어떻게 대화를 해요? 대화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같이 볼까요? 여기에 배가 고프다, 오늘 저녁에 삼겹살을 먹다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삼겹살을 먹다 왜 배가 고프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 오늘 저녁에 삼겹살을 먹다 왜? 네, 맞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오늘 저녁에 삼겹살을 먹을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 배가 고파요. 자, 지금 남자가 말했어요. 여자가 들었어요.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자, 배가 고프니까 오늘 저녁에 삼겹살을 먹을까요? 그런데 여자가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너무 배고프다. 아, 그런데 저는 너무 배고파요. 자,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남자가 대답해요. 그럼요, 무엇을 더 먹을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어, 저는 너무 배고프다. 네, 여러분, 만들었어요? 그럼 같이 확인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배고프니까 다른 것도 먹고 싶은데 괜찮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으니까 공부했어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은데, 는데도 저번 시간에 공부했어요. 기억해요. 배고프니까 다른 것도 먹고 싶은데 괜찮아요? 여자가 질문해요. 남자가 대답해요. 그럼요, 무엇을 더 먹을까요? 아, 자, 여자가 말합니다. 삼겹살, 그리고 또 피자.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삼겹살 말고도 피자도 먹으면 좋겠어요. 삼겹살 말고도 피자도 먹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대화를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친구, 친구하고 잘 대화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는 에릭 씨의 대화를 들었어요. 에릭 씨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준희치 씨의 대화를 들을까요? 준희치 씨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요? 잘 들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병원에 오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좀 써 주세요. 네. 준희치 씨, 이제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지난주부터 계속 오른쪽 아래의 이가 아파요. 어디 한번 봅시다. 충치가 생겼네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조금만 치료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자, 치료 끝났습니다. 며칠 동안은 너무 뜨거운 것도 차가운 것도 먹지 말고 미지근한 것을 드세요. 그리고 단 것도 먹지 마세요. 먹은 후에는 빨리 이를 닦는 습관도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준희치 씨가 병원에 갔어요. 그럼 여러분, 준희치 씨가 무슨 병원에 갔어요? 아, 병원에 가서 먼저 무엇을 썼어요? 아, 여러분, 아직 몰라요. 괜찮습니다. 몰라도 돼요. 다시 한번 들을 거예요. 다시 한번 들을 때 선생님이 질문한 것을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자, 그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지난주부터 계속 오른쪽 아래 이가 아파요. 어디 한번 봅시다. 충치가 생겼네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조금만 치료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자, 치료 끝났습니다. 며칠 동안은 너무 뜨거운 것도 차가운 것도 먹지 말고 미지근한 것을 드세요. 그리고 단 것도 먹지 마세요. 먹은 후에는 빨리 이를 닦는 습관도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들었어요? 여러분이 잘 들었어요? 아니요, 잘 못 들었어요. 선생님하고 질문을 보면서 같이 확인할 거예요. 1번이에요. 준희치 씨는 병원에 가서 먼저 무엇을 썼어요?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준희치 씨가 네, 병원에 가서 무엇을 썼어요? 먼저 누구하고 만났어요? 네, 간호사하고 만났어요. 간호사가 이것을 먼저 쓰세요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썼어요? 네, 맞습니다. 준희치 씨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썼어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먼저 썼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2번이에요. 준희치 씨는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왔어요? 여러분,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왔어요? 네, 맞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자, 어디가 아파요? 오른쪽 아래 이가 아파서 오른쪽 아래 이가 아파서 병원에 왔어요. 지금 이가 아파서 치과, 병원에 왔어요. 그럼 여러분, 준희치 씨가 왜, 이, 이가 왜 아파요? 음, 왜 아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들었어요. 우리 충치가 생겨서 이가 아파요. 이가 아팠어요. 입니다. 여러분, 우리 충치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우리가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이렇게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그 음식을 먹고 이를 안 닦아요. 어떻게 돼요? 네, 이가 아파요. 우리가 그것을 충치, 충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준희치 씨도 충치가 생겨서 지금 이가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왔어요. 자, 4번입니다. 여러분, 치료 후에 무엇을 조심해야 해요? 아, 병원에서 다 치료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그 후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조금 많았어요. 여러분, 기억해요? 네, 좋습니다. 조금 많았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다시 볼까요? 자, 조심해야 해요. 와, 정말 많네요. 첫 번째는 뭐예요? 너무 뜨거운 것, 차가운 것을 먹지 마세요. 먹지 말고 미지근한 것을 먹어야 해요. 말했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하다, 괜찮아요? 차가워요, 아니에요? 뜨거워요, 아니에요? 중간, 중간입니다. 미지근하다 라고 말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 것을 먹지 말아야 해요. 아, 치료한 후에 우리 사탕, 초콜릿, 단 음식, 단 것을 먹지 말아야 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먹은 후에 어떻게 해야 해요? 네, 맞습니다. 빨리 이를 닦는 습관, 먹어요. 먹은 후에 바로 이를 닦아요. 이를 닦는 습관이 중요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정말 잘 들었어요. 그럼 우리 마지막 문제도 볼까요?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환자입니다. 우리 주니치 씨에 대한 이야기와 같아요. 같은 것을 선택하세요. 고르세요. 입니다. 자,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1번부터 4번까지 선생님이 먼저 읽을 거예요. 읽을 때 잘 듣고, 어? 이거 같아요. 아니요. 이건 아니에요. 틀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충치가 생겼는데 아주 심해요. 2번, 예전에 치과에 온 적이 있어요. 3번, 의사를 보기 전에 연락처를 썼어요. 4번, 며칠 동안 차가운 음식을 먹어야 해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여러분, 잘 들었어요? 그럼 몇 번이 정답이에요? 1번, 2번, 네, 맞습니다. 정답은 우리 3번입니다. 의사를 보기 전에 연락처, 우리 연락처를 썼어요. 입니다. 아까 선생님하고 말했어요. 간호사하고 만나서 우리 전화번호, 주소 썼어요.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1번, 2번, 4번, 왜 아니에요? 같이 볼까요? 1번, 충치가 생겼는데 아주 심해요. 여러분, 심해요? 아니요. 그렇죠. 충치가 생겼는데 조금만 치료하면 돼요.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만 치료하면 돼요. 그래서 충치가 심해요. 심한 것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2번이에요. 예전에 치과에 온 적이 있어요? 주니치 씨가 온 적이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렇죠. 온 적이 없어요.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락처를 썼어요. 마지막 4번이에요. 며칠 동안 차가운 음식을 먹어야 해요, 여러분? 아니요. 그렇죠. 우리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말했습니다. 차가운 것, 뜨거운 것, 안 돼요. 그러면 어떤 것을 먹어요? 네, 미지근한 음식을 먹으세요.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듣고 이렇게 질문도 잘 했습니다. 네, 정말 잘했어요. 오늘 선생님하고 무엇을 공부했어요? 네, V, 으니까. 그리고 N 말고 N, N 말고 N도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으니까는 무슨 의미였어요? 네, 이유를 말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보통 내 생각을 강하게 말할 때 사용해요. 그럼 N 말고 N은 무슨 의미였어요? 네, 맞습니다.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 있는 것이에요. 이럴 때 사용하는 문법이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N 말고 N도는 무슨 의미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앞에 있는 것도, 뒤에 있는 것도 이런 의미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공부한 것도 집에서 꼭 다시 연습하세요. 그럼 선생님은 11과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11과에서 다시 만나요.